자 요일 묻고 답하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 궁금할때 요거표현은?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물으면 되겠죠.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그럼 여기서 wha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무엇? 무엇? 어떤 저 화장실.. 어떤.. 무슨.. 진짜 갖고 있어. 응. 그거 무슨 열쇠인지 알려줘야지. 아 맞네. 저 무슨 열쇠인지 아는데! 어떻게 아는데! 화장실 전문가? 발에 한 번씩 와서 될래. 자 그래서 여기서는 what day is it today? 할때는 둘중에 무슨 뜻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요. 오케이. 2번이요. 아 맞네. 무슨.. 오케이. 그래서 무슨 책? 음.. 재밌는 책. 아니 무슨 책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구요? What book? What book.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어떤 영화? What movie.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day의 뜻이? 하루. 오케이. 하루. 요일. 낮이란 뜻이죠? 낮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 낮일때는 밤? 영어로 뭐예요? 음.. 영어로.. 몰라요? 굿나잇. 뭐예요? 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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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나잇. 나잇. 잘잘아. 굿나잇. 어? 화장실. 저 수기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건 없는데요? 응? 수기 시험 왜 없어? 수기 시험 없는데? 야 이거 니 거 아니다 이 시키야. 아니! 헷갈릴 수도 있죠! 오케이. 여기서는 세 가지들 중에서 뭐예요? 요일. 오케이. 그래서 what day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어떤 요일?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요일이 궁금할 때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시간이 궁금할 때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Now 하면 되겠죠? 지금 몇 시니? What time is it now? 하세요. 깜빡하고 녹음 하나 더 해가지고 녹음 좀 할게요. 지금 지금 현재 이 뜻이죠. 지금 몇 시니?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오늘 무슨 요일이니? 음 What day is i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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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It's really in the call. 뭐지? 아 깜짝이야. It's Tuesday. It's Tuesday. 한번 써볼까요? T-U-E T-U-E S-T-A-Y 그렇죠. 오케이. 화요일입니다. It's Tuesday. It's Tuesday. It's Tuesday. 오늘은 화요일이야. It's Tuesday today. It's Tuesday today. 오늘이란 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네. 오케이. It's Tuesday.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지금 몇 시니? What time is it now? 오케이. 이번에는? It's Friday. It's Friday. 함 써볼까요? F-R-Y 아 A-Y이래. I-D-A-Y 오케이. 금요일이다. It's Friday. It's Friday. 오케이. 무슨 요일이냐 오늘?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네. 오케이. 여기 뭐 보여요? Is it? Is it? 보이죠? 여기는 뭐 보여요? It's가 보여요. It is가 보이죠? 네. 됐습니까? Is it? 이니까 끝에 문장 부분은 뭐예요? 물음표요. 됐습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사용됐어요? 비동사 사용됐어요. 오케이. 누가다 여기 있네요. 네. 여기는 누가다 여기 있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요. 비동사죠. 이 대답 듣고 싶어. Fri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음... 무엇에 대한... 아니... 어떤... 그 무슨 이런 거에 대답이니까... Fri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에 대한... What day... 오케이. 금요일은... 무슨 요일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금요일... Friday. Friday. 무슨 요일? What day. What day. Tues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day. What day. What day에 대한 대답이죠. Hey. 토요일이야. It's... Saturday. It's Saturday. 한번 써볼까요? S-U-R. 음... 아이... 왜 UR이 나와? 갑자기 여기서 왜 UR이 나와? S-U-R. S-U-U S-U-U-U A가... 그... E 오나, E 오나... 뭐였더라? 이게 E 오나, E 오나... 이게 E 아니면 A인데, 뭐였더라? 토요일이다. It's Saturday. 지난 시간에 10번 쓰기 안 했더라. 왜? 토요일입니다. It's Saturday. It's Saturday. 요일 이름 6학년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It's Saturday. 6학년이었어요? 무슨 요일이냐 오늘?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Okay. 화요일이야. 아까 했는데? It's Tuesday. It's Tuesday. Okay. 다했네요. 만약에 수요일이면 It's Wednesday. It's Wednesday. 써볼까요? W E ND 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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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요일이다 It's Wednesday It's Wednesday Weddness day가 아니고요 Weddness day가 아니고 Wednesday Wednesday 쓸 때는 Weddness day 같은데 Wednesday Wednesday 수요일이다 It's Wednesday 목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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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목요일이다 이거 뭐지 Weddness day Weddness day 아 왜 목요일이라고 생각이 안 나 왜 목요일이라고 생각이 안 나 Weddness day Weddness day 목요일이다 Weddness day 응? 여기 써놨는데 읽지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목요일이다 It's Thursday It's Thursday It's Thursday 월요일이다 It's Monday 써보세요 M-O-N-T-A-Y 화요일이다 It's Tuesday It's Tuesday Tuesday 써보세요 T-A-H-U-S-E-T-A-Y It's Tuesday 써보세요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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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ednesday 써보세요 W-E-D-N W-E-D-N E-S-T-A-Y W-E-D-N W-E-S-T-A-Y W-E-N-T-A-Y It's Thursday Thursday 써보세요 T-H-U-R S-T-A-Y OK 그 다음에 일요일이다 Sunday Sunday 써대이 써 볼까요 S-U-N-T-A-Y OK 그래서 Wednesday Thursday Tuesday Saturday 그렇죠? 네 개의 요일을 정확하게 좀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열 번 쓰기부터 선생님 제 처리 한 번 써서 나한테 검사부터 받으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해 주실까 전 처리겠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